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얘지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스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스캠이란 인터넷 무역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용해서 해커가 양측의 셀러와 바이어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거래처로 위장해 비즈니스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피싱 형태의 사이버 범죄 수법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나이지리아 스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저희가 이미 학습한 MITM이라는 중간자 공격의 형태를 띄어요. 해커가 셀러와 바이어가 양측에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메일을 직접 내용을 열어보고 중간에서 빼내고 그 이메일 내용을 변조하는 등을 통해서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 스캠 공격이 왜 확산되고 있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DI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DI는 전자문서 교환인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측 회사에 전자문서로 거래 내용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이 악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낮은 보안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정보보안 기술이나 인력 투자에 대한 투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이러한 취약점을 노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책들도 많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피싱이나 스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따르면 이런 무역업체 이메일을 해킹해서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한 달에 4건 정도 발생을 하고 건당 피해가 평균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스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식을 보시면 해커가 스피어 피싱이나 APT, 사회공학적 기법 등을 이용해서 셀러나 바이어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악성코드가 감염된 컴퓨터에서 셀러나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라던가 아니면 뭐 거래되었던 내용 등을 이제 해커가 탈취를 한 후에 이 셀러와 바이어가 거래를 수행을 하는 이메일이 오가잖아요. 이때 이메일 주소를 예를 들면 aal.gmail.com 이라는 셀러 A의 주소를 자기가 aai.gmail.com 이라고 변경을 해서 B에게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게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서 B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제 아 그 사람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B가 열어보고 이 aai.gmail.com aai.gmail.com 에서 온 해커가 보낸 이 이메일을 믿고 거기에 이제 저장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거래체 결시 통장 번호를 바꾸므로 해서 이제 바이어에게 돈을 입금받는 그러한 수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주요한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커가 셀러나 바이어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에 내부 정보를 유출합니다. 뭐 스팸메일이라던가 스피어 피싱이라던가 apt 공격, 사회공학적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이메일 주소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잠복을 하는 거죠. 이때 셀러나 바이어는 아마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나 바이어와 유사한 이메일을 만드는 겁니다. 뭐 알파벳 한 글자를 넣고 뺀다던가 아니면 글자 순서를 조금 바꾼다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L이나 I 같은 거를 이제 교체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 이메일을 만들고 실제로 셀러와 바이어가 거래를 진행을 할 때 그 중간에서 MIT 공격처럼 중간자로 중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역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메일을 전달시키고 하는데 이러한 협상이라던가 화물 운송 등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 이메일에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나 바이어는 훨씬 더 이렇게 비즈니스 스캠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 현황을 체크하다가 이제 입금 단계에서 바이어에게 결제 계좌를 자신의 해커의 결제 계좌를 보냄으로써 변경을 통제하고 거래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스캠을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안지에 공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어보지 않아도 써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스캠 대응 방안을 총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보보호 관리 측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ISMS나 PIMS 같은 인증을 통해서 이런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좀 수립하기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대외무역 기업 대상으로 관세청의 AEO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한다거나 또는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인증이라고 해갖고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죠.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추가 인증을 한다던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피싱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하는 담당자가 이메일 주소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업무 관리 체계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손동하기 쉬운 유사 도메인을 회사가 이미 선점을 하는 것이죠. 케이커가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래 정보는 메일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신뢰통신망을 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민감한 구매 정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메일만 통해서 이제 거래 정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래 정보를 변경을 하려면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변경을 한다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이런 경영 정책이나 업무 프로세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서 비즈니스 거래에 보완 정보 이러한 좀 민감한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침해사고 및 예방 복구의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대응 방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세청의 aeo 가이드라인은 수출 기업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으로 비즈니스 스캠이 어떠한 공격이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스캠과 유사하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sns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한 뒤에 결혼이나 연애를 이제 빙자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감정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스캠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정의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